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을 보니까 대선을 해볼 만합니다. 6월 7일자 조선일보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인터뷰거리 눈길을 끕니다. 통합당이 2002년 대선에서 기회가 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놓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윤미향 위원권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나 검태섭 전 위원을 징계하는 모습,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겠다는 창화대 출신의 최강욱 의원의 말, 백선엽 장군을 국립묘지에서 파내겠다는 태도, 선거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납득시키는 첫 조치는 부정선거에 대한 당 차원의 요구가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낙선자 가운데서도 유력한 인물 중심으로 재검표 작업이 있어야 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일익을 맡아주어야 되고 맡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난 아쉬움과 또 실망감이 교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회가 오고 있다는 오세훈 씨의 평가지만 오세훈 씨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국은 상권분립이 이번에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보다시피 거의 무너진 상태입니다. 거대한 여당 세력을 중심으로 지금은 체제를 변제시키는 수준까지 완전히 헌법을 제외한 하위 법령들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당이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불과 3년 동안 바뀐 나라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모든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의석수를 확보한 거대 여당이 2년 동안 얼마나 나라를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지 그 점을 오세훈 씨는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이란 당과 오세훈 씨가 놓친 부분이 바로 그 점이라고 봅니다. 그는 민주당의 초기 움직임에서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는 엄청나게 쏟아질 악법들을 놓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법을 쏟아내면 단 몇 개월 단 1년 정도의 시간이라도 야당이나 국민들이 더 이상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집단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중핵 세력들이라고 봅니다. 오세훈 씨는 대권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선거법 부정에 대한 문제가 덮이고 나면 선거를 기존 방식대로 지루는 경우에 보수 진영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표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또 오세훈 씨는 왜 무시하고 있을까 그런 점도 생각하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오세훈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결정적인 패착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2011년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그가 내걸었던 서울시장직이 결국은 좌파 집권의 서막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오세훈 씨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세훈 씨가 어떤 설명을 하든 어떤 혜명을 하든지 간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저 양반이 그냥 철이 없어가지고 서울시장직을 무슨 아이들 동전 따먹기 식으로 걸었던 것이 좌파 집권의 서곡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깊은 그런 믿음과 선입견을 제거하는 일은 오세훈 씨가 정치를 하는 동안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도 광진거울이 가장 아쉬운 패배 가운데 하나 있기 때문에 그가 재금표와 전거보전신청에 의한 그런 거대한 움직임을 주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갑제 닷컴에 출연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문제성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발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뭘 받기에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화를 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오세훈 씨가 또 한 번 큰 패착을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오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패착을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승부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음에 정치 역정에 큰 손상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가 옳은 건지 아니면 제가 옳은 건지 또 유권자들이 옳은 건지는 앞으로 시간을 두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누가 옳았다는 것을 판명을 해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해 유권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오세훈 후보가 철저하게 외면한 점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깊은 상심과 실망감은 앞으로 그의 정치 역정에 있어서 크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 이 사회에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끼치게 될 심대한 그런 부작용을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 그가 마땅히 나서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유권자들은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가 어떤 처신을 하든지 간에 오세훈 씨가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정도의 우유부단함을 보였다는 점을 오래 기억할 것으로 봅니다. 그가 기대한 것처럼 좋은 날이 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죠. 저는 그런 날이 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상황과 정치에 대한 판단이 결국은 행동의 선택에 큰 차이를 낳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시간이 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 사회가 부정선거 사건 문제를 적당히 덮고 나아가게 되면 이전의 한국과 그 이후의 한국은 엄청나게 다른 모습으로 변질될 것으로 봅니다. 바로 그 변질 가능성에 대해서 오세훈 씨는 그렇지 않다고 본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의 양식이 있는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파헤치는 많은 사람들, 시민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이전과 이유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